다양한 색깔이 어울려 세상을 밝히는 5월 이 계절과 딱 맞는 무대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쇼와 부푸 네 비니씨 네네 산하씨 네 오늘 글로벌 팬들은 물들이 색깔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흠 맑고 투명한 컬러로 깊게 수면들 오마이걸 아닐까요? Dear You와 던던댄스를 함께한다면 미라클 마음속에 한 폭의 수채화가 완성될 것 같은데요? 수채화 좋네요 그리고 봄하면 또 생각나는 게 초록빛이잖아요 파를파를 싱그러움이 필요한 분들은 정세훈 입덕 라이브로 상쾌한 바람에 만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봄밤처럼 색감한 블랙은 어떨까요? 시카고 우한 블랙 우주소년터 블랙에 이지 날선 은빛을 품은 보너스의 블랙미러 무대로 거부할 수 없는 매력에 중독해보세요 어? 근데 중독하면 떠오르는 건 레드 아닌가요? 아 레드죠 레드 그거라면 엔하이픔이 딱이죠 중독에 빠져 리플레이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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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같이 해볼까요? 네네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중독에 빠져 리플레이 플레이 플레이 오 산하씨 지금 플레이할 건 따로 있잖아요 아 저도 알죠 먼저 금빛 트로피를 노리는 이번 주 탑5 영상부터 플레이 에이 왜 이렇게 수줍어예요 땅콘님들 이거 맞아요? 아 참 어쩌다야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정정당당하게 하기로 했으니까 아니 무슨 말들이 그렇게 많아요 빨리 시작합시다 수갑제에 먼저 푸는 사람이 엔딩 요정 되는 거 알고 있죠? 아니 근데 이거 어디서 구했어요? 아 이거요 엔딩은 원샷이겠죠? 우주소녀 더블랙 촬영장에서 살짝 빌려온 거예요 잘했죠? 잘했네요 어? 그럼 우주소녀 더블랙도 수갑게임 한 거예요? 결과는요? 그거는 저도 모르죠 이제 엔딩 원샷 선발 영상 보고 확인해야죠 빨리 합시다 네 우리 딸아 오로지 원샷 받을 생각밖에 없구나 좋습니다 그러면 리얼로 가보는 거예요 아 진짜요? 잠깐만 잠깐만 자 하나 둘 시작 풀어버렸죠 빠르게 풀어버렸습니다 아니 이 형 옆에서 막 웃어요 아니 너 어떻게 빨리 풀었어요? 끝났어? 네 끝났죠 5월 셋째 주 엔딩 요정 은빈이 형 비니 형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MC 오정 멘트 타임 시작해볼게요 멘트 아니 원샷 주세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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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특히 이 부분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있을 땐 속삭여줄래 여기가 딱 기억에 남네요 어? 민희 너도? 나도 나도 저기 두 분 네 왜 저를 그렇게 봐요 이 가사는 반려동물에게 건네는 거지 사람 소원을 들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에이 맨날 우리한테 마이티즈 막 치워봐 이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들어줘 왈 맞아요 하고 싶은 거 속삭일 테니까 들어주면 안 돼요 왜 왜 아유 귀엽네 여기 보니까 어디 들어놔 봅시다 자 민희부터 저 저 땅콩 형들하고 봄 소풍 가고 싶어요 어구 그럼 MC석에 나란히 앉아서 이 무대로 소풍 기운대로 가볼까요? 입덕 라이브에 봄 기운을 몰고 온 봄 청년 정세훈 블루밍 그리고 Don't Know 무대 어때요? 좋습니다 저는 그럼 봄밤에 예쁘게 뜬다 보면서 힐링하게 해주십시오 아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사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원어스 무대로 마중 나온 투몽과 블랙미러에 비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게요 쇼칭 컴백 원어스 좀 귀여운데 생각? 너무 크다 미안 펜스 이제 곧 나의 봄에 보내는 오마이걸 던던댄스 무대가 펼쳐질 텐데요 이 무대를 이지하게 즐기는 법이 있죠 묻지도 따지도 말고 함께 추세요 어떻게? 이렇게 Just Dance Just Dance Just Dance Okay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일요일 아이돌 챔프 앱을 통해 여러분의 쇼챔피언에게 응원의 투표를 보내주세요. 투표창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쇼챔피언과 함께한 5월의 봄날 당신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컬러가 물들었길 바라면서 땅콩민은 인사드릴게요. Always Music, Be The K-POP, 다음 주 쇼일에도 땅콩민에게 물들어 또 만나요. 빠빠.